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김 동규님의 신청곡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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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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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